이사야 64장 4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악망하는 자 자기를 악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악망하는 자 자기를 악망하는 자 본문의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자기를 악망한다 곧 하나님을 대하여 악망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매우 바라고 또 힘을 다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악망하는 자 찬성과에도 주를 악망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사정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는 열심이 있으세요 열심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찾는다는 것은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고 찾아 대는 겁니다 얼마나 찾고 싶었으면 찾은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잘 찾았다라고 잘 찾았다라고 함께 기뻐해 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으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감상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 왔고 여기 앉아서 지금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난 찾아진 존재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실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이곳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찾는다는 것은 내 거고 내 것을 찾기 위하여 아니 사람도 등불을 켜가지고 부지런히 쓸고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기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정상적이고 또 우리의 바로 악망입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간절한 바람입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작 예수의 마음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 말이 심령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찾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 일과 배부름의 일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루한 진안한 과정을 겪게 된다면 과연 너희가 나를 찾겠느냐 이런 말과 함께 하시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누리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합니다 주시는 이는 열심으로 주고 계시는데 받아야 할 우리가 열심으로 받아서 누려 그것을 우리 삶의 행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기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간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병드는 일도 생기고 물질이 내 옆에 기다려주지 않는 일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엉키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정작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살아내야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에너지가 되고 이종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성도의 서로 이 교통을 통해서 서로 친교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마치 구별되어 있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긴장감을 내려놓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한다라는 이 악망하는 자 자기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뭔가 우리의 모든 긴장감을 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고된 일을 다 끝내고 와서 모든 텐션이 다 풀어지고 넋놓고 그저 우리가 힘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누가보검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요 예수 발에 그 떨어지는 눈물이 발을 온전히 적십니다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있죠 죄인인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에게 눈물을 흘려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기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길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이냐 바리세인의 집입니다 그러면 바리세인의 집에 왜 있었느냐 바리세인이 예수를 초청한 겁니다 지금 주인이 누구냐 바리세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암만 계산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초청을 받고 같이 가셨다고 본다면 최소한 12명 이상이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리세인이 덜렁 자기만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과 더불어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가 그 바리세인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집을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죄인인 여자가 내 집에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자리에 그 죄인인 여자를 초청하셨겠습니까 아마 초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왔을까요 표현이 좀 어색하고 마땅치 않지만은 이 여인은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문제 있는 여자야 저 여자 문제 있는 여자야 아마 문 앞에 서성될 때부터 저 여자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그 여인의 심정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요 그 동네를 나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바리세인 집 앞을 향해서 오고 있다면 저 여자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에 들어가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럴 때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있으신가요 있으신 줄로 믿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이 예배당은 그런 바리세인의 집과는 달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쉽게 들어옵니다 아무데나 앉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들어오다 제재당할 수도 있고 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 보자마자 무슨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쏜살같이 눈물 흘리고 쏜살같이 닦고 뭔가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향유를 붓는 그이까지 막 순식간에 했을까요 이 여인이 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서성거리는 것도 힘들고 들어오는 건 더 어렵고 들어오는데 예수가 계신 그곳까지 아니 그 바리세인이 예수를 초청했는데 어디 문간에 문 앞에 앉아계시도록 했겠습니까 아니면 저 구석에 앉아계시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 문으로부터 제일 먼 자리 그 안쪽에 자리에 어떤 그 식사자리를 마련해놓고 앉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그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예배에 물론 이 자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자리 오는 게 참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앞자리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저 문 앞에 계실까요 저 구석에 계실까요 교회학교 친구들은 대답을 크게 하더라고요 앞에 계세요 저도 이제 교회학교 출신이거든요 앞에 계세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예? 여기 교회학교 출신이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앞자리는 금자리다 했더니 애들은 앞자리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도 앞자리는 금자리일까요 돌자리일까요 예 그런데 이 앞자리가 힘들어요 예 예수님 여기 계시고요 여기 바리세인인 같고요 우리는 죄인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와도 서성거리고 뒤쪽에 앉아계시고 혹시라도 내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뒤에 앉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심정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어요 앞에 앉히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단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시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안 오시는 거겠지만 앞자리 오시는 게요 그게 참 심정적으로 힘듭니다 왜? 좋은 것도 보여주기 싫고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잘 앉아계셔야 되거든요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앉으셔도 되고 그런 의미로 이 여인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 왔습니다 얼마나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제목처럼 얼마나 악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의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가자마자 뭘 하느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그 나라의 그 환경은 여인들의 이 머리카락은 영광입니다 영광 자기의 영광이에요 긴 머리는 영광을 대신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여인은 지금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영광을 풀어서 어떤 의미는 보면 다 머리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그 여인들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정식 의복 정식 어떤 그 자세인데 이 여인은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광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인 여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자 예수의 발을 닦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내 집에 손님을 초청하면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발 닦을 물을 떠오는 종의 일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보세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먼지 발이 좀 까매지는 정도의 어떤 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짐승의 똥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똥천지이래 똥천지 아주 그러니 그 신발이 뭐 부추를 신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니 그 발에는요 각종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냄새도 날 것이고 더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어서 누가보검 7장에 그 시몬에게 야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을 때 발 닦을 건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예 발이라는 건 되게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발 사랑하십니까 예 발 사랑하지 않죠 뭔가 많이 고생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건을 본다면 발은 대단히 더러운 겁니다 발은 대단히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그 더러운 발을 여인의 영광을 풀어서 바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머리는 영광입니다 자기의의예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정돈된 자기의 모습입니다 정돈된 자기의 모습을 풀어서 가장 더러운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손님처럼 와서 어쩌면은 맥이 좀 풀어진 모습으로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하는 어떤 그 모든 맥이 풀어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여인은 달라요 지금 아무것도 편안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편안한 것이 없어요 집을 떠날 때부터 편안하지 않아요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그때부터 그는 두렵게 합니다 걱정스러워요 누가 날 쳐다보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팔을 잡아채면서 어디 가는 거야? 당신 죄인 아니야? 불편하죠 바리세인 집에 다다를수록 이 여인은 왜 바리세인 집에 가고 있는지 뻔히 아는 여자 아닙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집 앞에 왔을 때 그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여인이 죄인인 그 여자가 예수 계신 곳으로 점점점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심장 뛰는 일이겠습니까 비로소 예수 그 모습이 보이고 달려가 가까이 가 어땠든요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의 그 발등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일까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니 어쩌면은 뭐 굳이 말하자면은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99% 그는 등 뒤가 서늘할 것입니다 이제 왜 얼마나 많은 객소리들이 많을까요 저 여자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어디서 나타났지 왜 저래 그 집 주인 바리세인들 그리고 그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쳐다봅니다 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누구 하나 그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편이 계십니까? 아는 분과 같이 앉고 뭐 보통 앉으시는 자리가 다 정해져 계시니까 내 옆에 그분 맨날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 같이 예배드리고 아 예 오셨어요? 예 예 예배 잘 들이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 우리 오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일면에서는 참 평안하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예 그런 의미는 우리 평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는요 이 여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나가 예 못된 표현으로 강당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 눈물 흘리고 자빠져 있냐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저 머리를 왜 풀어가지고 그나마 죄인인데 머리까지 풀어가지고 막 예수 발을 닦아요 누가 당신 보고 발 닦으라고 그랬어 어떤 의미로 보면요 발 닦을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발 닦을 자격도 안 되는 여인이라고 모두가 다 지탄할 것입니다 종이 죄인인가요 종은 죄인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직급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종만도 못한 게 죄인이에요 길거리에서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 사회에서 완전 왕따다가는 게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다 보이십니까 아 이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하는 그 바리세인과 그 친구들과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와 그 여인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죠 그 누가 보면 7장 마지막 자리에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달랐습니다 초청을 받았고 식사는 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우리가 그 집에 초청받았어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우리가 이런 정말 대우를 받는구나 뭐 이런 흥겨운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의 마음에 그 여인은 기억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을 오롯이 악망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십니까 우리 영광의 내 잘 정돈된 나의 모습 내 의의를 여러분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 해치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의를 풀어 해칠 만한 용기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럴 때 아면 크게 하세요 안 가져왔구나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가지고 나오겠다 하는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 너는 그러냐 아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를 풀어 해칠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네 아직도 우리는 잘 정돈된 껍질을 입은 그런 우리의 의의를 갖고 예배들이로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마치 그런 발 닦아주는 일은 저 종들이나 시키고 나는 식사 잔치를 베푼 자여 나는 초청받은 자여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지 내가 뭐 다른 게 있나 난 초청받은 사람이야 초청받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요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 영광을 내 영광은요 그야말로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내 영광은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우리의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러분 이때 아멘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아멘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아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아주 못된 표현으로 우리의 의인은 걸레 같아요 왜요 금방 바뀌어버리고 몰아가니까 몰려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우리의 모습 버리면 버려지고 닦으면 닦여질 수밖에 없는 누구도 귀하게 보지 않는 어쩌면은 더러운 것을 닦는 걸레와 같지 않을까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만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고 우린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의의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의가 아무리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남들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옷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인이 지금 풀어헤친 그 머리카락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 의의 머리를 예쁘게 정돈해가지고 감추죠 옷 자체가 옷을 감추죠 그 옷으로 다 감춰버립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머리카락이 보여지고 머리카락을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이건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건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을 갖고 여인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기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예수의 발을 닦을 수 있어야 정말 악망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순전함 정직함 충성스러움 절제 온유 양선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하면 그런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의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거는 잘해 난 이게 정말 내 단라인트인 것 같아 우리 높아진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난 이것만큼은 참 영광이야 자신의 영광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풀어 헤쳐서 예수의 발을 닦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악망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강요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환경과 여건은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아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예수 따라 댕기다가 당신 예수 따라 댕기는 제자지 나 봤어 이 말에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게 바로 우리 심령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그 예수 있는 데까지 갈 것이며 가가지고 얼마나 접근해가지고 그 앞까지 갈 것이며 가가지고 그 남들이 그 따가운 눈치 정말 따갑죠 아마 뒷꼭지가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따가운 정도가 아닐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목덜리를 잡아채면서 끌어내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남들이 그 지켜보고 있는 남들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참 잘해 아이고 우리 본받아야 돼 그랬을까요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가요 가득합니다 예수 제자들도 아이고 잘하네가 아니라 뭐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 왜 이러지 다 비난하고 다 혀를 차고 아무도 그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난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한 사람만이 비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의 마음에 기억되어졌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으러 온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 뭐하는 짓이야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게 뭐 해줬느냐 다 흥겹죠 아 예수님 우리 잔치자리에 오셨어 여기 계셔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다 기분이 들떠있어요 다 기분이 들떠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둘러보셨겠죠 다 좋아하는구나 나로 인해서 다 기뻐하는구나 오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여인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볼 것인가 우린 답을 알죠 예수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기를 악망하는 자 그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를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랫날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 유튜브나 이런데 아주 엄청난 분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어 이분 얘가 참 재밌네 아이 설교 잘하셔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면은 이 여인처럼 그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경외한다고 그럴까요 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베리아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베리아 사람 같은 그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한다니까 이렇게 넘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영광을 벗어서 그 발을 닦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단 한 구절 단 뭐 얼마 안 되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정이나 경영이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를 바라봐 그래서 담대하게 어색하죠 왜 바리세인 집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어색하죠 길에 나오셨을 때 어디 가셨을 때 그가 홀로 계셨을 때 한다면 좋을 텐데 좀 더 넉넉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은 바리세인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바리세인 집이에요 그러니 바리세인 친구들이 죄인이 있겠습니까 다 바리세인 그 계층이고 다 뭔가 지도자급이고 다 뭐 좀 거룩하고 뭔가 얌전하고 정돈 낸 사람들만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색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다 어색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직 그분에게만 내 영광을 벗겠다 내 영광을 그분에게 벗어 그분의 발을 내가 탔겠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어색합니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보자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개혁철 지나가면서 좋은 행복한 이런 수식어를 가진 교회와 성도 되겠다고 했는데 좋은 교회에 그러면 뭔가 텐션이 풀어져가지고 맥이 풀어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좋은 교회 아니죠 좋은 교회는요 오히려 이 여인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면은 누가 나를 쳐다보든 간에 큰절하게 참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또 비춰보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직장이나 경영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정말 그 여인의 텐션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누가 나를 쳐다본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한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토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쁨을 가진 성낙교인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성낙교인이다 자 시작 뭐가 부끄럽습니까? 성낙이에요 거룩한 기쁨을 가진 교회 내가 앉았으니까 이름도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낙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든 그 교회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성낙 거룩한 기쁨 남들이 박수 쳐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기억해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함께 악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악망합니다 악망이요? 찬송 크게 부른다고 악망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악망이 아니에요 악망은 할 수 없는 중에 해야 악망일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해야 그게 악망일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무례하게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내 의, 내 영광이 풀어진들 어떠냐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루가신